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종합위험과수 오미자 강의 이어갈게요. 지금 일과목에서 종합위험과수는 남아있는 게 지금 오미자하고 참다래가 남았어요. 그죠? 오미자 이어갑니다. 자, 오미자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과수 나무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아래 그 뿌리 부분은 조금 나무 형태, 눈쿨 형태처럼 그렇게 생겨있고 나무 형태처럼 뿌리 바로 위쪽 부분은 그렇게 생겨있는데 저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눈쿨과 같은 그런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미자는 나무 손해보장을 가입하지 않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자, 나무보장을 가입하지 않는 품목은 밤, 대, 호, 오, 오, 보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밤, 대추, 호두, 오두, 오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봄의 목적입니다. 봄의 약관에 따라 봄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봄증권에 기재된 품목 같고요. 자, 오미자는 나무가 없으니까 오미자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저희가 비를 가려주는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이 이제 봄의 목적에 들어갔었는데 오미자는 비가림 시설은 아니고 유인틀이라는 어떤 틀에서 재배를 해요. 울타리형으로 된 것도 있고, 브이장형으로 된 것도 있고, 아치형도 있는데요. 이 유인틀은 이 세 가지 종류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로 넣기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울타리형, 브이장형만 있었는데, 21년도에 아치형, 하우스형이 따로 또 추가가 됐어요. 봄료 나비리리 속하는 이듬에 역시 수확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미자 하면 저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저희가 보통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이렇게 막 구분을 하잖아요. 그때 오미자는 품종, 수령 이렇게 하지 않고 형태별, 어떤 형태, 형태별, 수령별 이래서 형수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미자 형수, 오미자 형수 이렇게 안기팁을 외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상하는 손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같고요. 태우가 냉동스란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역시 같습니다. 수확감소보장, 개수재병, 대마기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안기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보험기간입니다. 아, 오미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포도, 복숭아 할 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하면서 아, 오미자도 들어가요. 큰 동글동글이, 포도는 중간동글이, 복숭아는 큰 동글이, 오미자는 아주 조그만 동글이, 동글동글한 것들 10월 10일이에요. 그랬었죠. 그죠?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는 거, 자, 5, 4, 복이고요. 9월 30일 초과할 수 없어요. 자, 5기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호두가 되겠고요. 10월 30일이란 10월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밤대유, 무대로 고고인하시오. 이랬죠. 그래서 밤, 대추, 유자, 무화과, 고랭지, 감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고가, 고구마, 그죠? 그 다음에 인삼, 이렇게 되겠네요. 수학감소부장, 우리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학량, 곱하기 가입가경 같고요. 많은다리미만, 절사도 같습니다. 보험료, 가지, 손이고요. 오미자도 대표적으로 방제시설이 없는 품목이더라. 방제시설 할인이 없는 품목, 올해 21년도에 새로 추가된 호두, 살구가 없고요. 밤, 오미자도 없습니다. 보험금, 수학감소 보험금 하나밖에 없겠네요. 보험 목적물이 하나죠, 그죠? 그래서 갚이자 그대로 가고, 평, 수, 미, 평. 자기부담비율 10, 15, 20, 30, 40이 되겠고요.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주겠죠. 계약인수입니다. 보험가입지역은 한정되어 있네요. 경북실은 이제 우리 문경세제 가면 오미자 많이 팔거든요. 사과도 많이 팔기도 하는데. 문경, 상주, 예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경남 거창. 조금 더 위쪽 지역이다, 그죠? 그죠? 경남 거창 빼놓고 다 위쪽 지역이네, 조금, 그죠? 도서지역에 대한 내용 같고, 농가 주수지 아니고, 과소원 주수지 기준이야 되는 것도 같습니다. 보험가입 자격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같습니다. 보험가입 기준도 같네요. 구간복하오 부분은 뺄게요. 가소원 구성 방법에 있어서, 그죠? 왜냐하면 오미자는 안 들어가니까,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금수전, 홍과시판, 영농하, 일기 같은데요.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이 추가되는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건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우리가 품목이 혼식된 과소원에서 주력 품종이, 주력 품목이 90% 이상, 그죠? 이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걸 심으면 안 돼요? 라고 적어놨어요. 적어놨어요. 뭐요? 이 고랑, 그죠? 우리 고랑 사이에 고추, 콩 이런 거 심으면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딱 집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가로 넣기가 나올 수 있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해요. 그 다음에 삭벌 3년 차 이상 가소원이 안 된대요. 삭벌하지 않은 가소원은 식묘 4년 차 이상이 안 된대요. 이건 뭐냐면, 심은 거를 저희가 심었을 때, 식지한 거를 1년이라고 하면, 1년 차는 딱 심어가지고 이렇게 싸게 올라오는 해예요. 그죠? 이걸 다 키우고 나면, 오미자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 이렇게 너무 클까요? 그죠? 성장을 하고 다 오미자를 수확하고 나면, 이렇게 다 말라버려요. 줄기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1년 센 농사 품목들처럼, 이렇게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여기에서 다시 열리냐면,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다 말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랫부분을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요. 전정을 한단 말이에요. 전정을 하고 남은 거, 이렇게 남았죠. 이 전정하는 용어를 오미자에서는 삭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식묘보다 삭벌이 1년이 더,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왜? 식묘하고 그 다음해부터 이렇게 삭벌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식묘가 4년이면 삭벌은 3년이 되고, 식묘가 3년이면 삭벌이 2년 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제한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식묘 4년 차 이상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죠? 몇 년 이상요? 3년 차까지만 되겠네라는 게 되겠네, 그죠? 삭벌 3년 차 이상도 마찬가지로, 삭벌도 2년까지만 되겠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물의 식묘 4년 차, 삭벌 3년 차,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가 너무 이렇게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면 이게 너무 두꺼워, 수관폭이 두꺼워져서, 이 안에 있는 부분이 광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죠? 서로 막 엉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광합성도 잘 안 들고고, 수확도 잘 안 되겠다는 거겠죠, 그죠? 많이 열리지 않겠다, 많이 열리지 않겠다, 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유인틀의 상태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유인틀이라는 거는 너무 낮은 거, 이거 굉장히 높이 지금 보이죠? 생각보다 엄청 높이 올라가죠,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거의. 그래서 너무 낮은 유인틀은 안 되겠더라, 또는 유인틀이 붕괴될 것 같은 거, 그죠? 그러면 지지를 해가지고 위로 쫙 올려서 줄기를, 그리고 이제 열매를 달고, 키워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유인틀이, 그죠? 튼튼하지 않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너무 낮으면, 아무래도 작물이 성장을 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주간거리인데요, 자, 주간은, 주간거리가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가수원, 이게 주간거리죠, 실은 주간거리는, 그죠? 근데 너무 50cm 이상 과도하게 넓은 가수원은 안 된대요, 그죠? 그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50cm 이상. 이렇게 해서 가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50cm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 있는데, 제가 이 과목에, 밤, 그죠? 과중조사 설명하면서, 30mm를 초과할 때 정상, 30mm 이하인 소관은, 80%만 인정해줘요, 하면서, 이거 센치로 하면서 0.3cm라고 잘못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산소가 부족합니다. 3cm입니다, 3cm. 자, 맞죠? 0.3cm면 너무 조그만이갖고, 진짜, 바만이네? 손톱만 하겠는데,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 제가 0.3cm라고 앞에, 이제, 강의 설명된 거, 들으시고, 그냥, 아, 우리 선생님이 또 이런 실수를 하시네, 라고 한 번 웃어 넘기시고,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0mm 이하의 소관은, 80%만 인정하더라. 30mm니까, 3cm가 되더라. 여기도 주간거리, 그러면, 50cm, 여기는 50cm입니다. 50cm, 그죠? cm, 이게 맞나요? cm가 맞나요? 저 이런 게, 왜 이렇게 헷갈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그죠? 이 부분들은, 다른 작물에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품목에는, 오미자에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전체를 이걸 다 적으시오. 이런 거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인수제한 목적물 중에서, 다른 품목과, 그죠? 중복되지 않는, 오미자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것을, 세 가지 이상 적으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뭐, 5점짜리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이네요. 표준 수확량도, 다른 것은 다, 그, 품종별, 수령별로 가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식묘연차, 식묘하고 삭보론 1년씩 차이 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식면적, 그죠? 식묘연차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령하고 같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제식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 되겠더라. 산출 방법은, 여기도 형수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재배유형, 실생묘 여부, 수확기, 식묘연차별, 차별이란 게 앞에 붙네요. 우리가, 우리가 통통하는 품종별, 수령별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유인틀, 유인틀 1m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유인틀 길이가 되겠네요. 유인틀 1m당 표준 수확량, 저희가 그, 이 과목에서 배울 때, 그, 표본 구간 오미자 배웠었죠. 그, 과중이나 우리 착가피해, 낙가피해 조사할 때 보면,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것처럼, 유인틀 1m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유인틀 길이를 곱하는 게, 표준 수확량 산출식이 되네요. 자, 유인틀 1m당 표준 수확량,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이런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 그죠? 오미자도, 그죠? 평년 수확량의 개념은 같습니다. 같고, 자, 아래에 식재정보변경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 또 다른 거 할 때, 뭐 할 때 배웠어요? 이거? 앞에 뭐 할 때 이게 나왔죠? 이게, 실은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되는데, 어떤 품목만 꼭 찝고 갖고 넣어놓은 게 몇 개 있었잖아요. 그죠? 음, 그것처럼 식재정보변경을 앞에, 저거, 매실할 때 배웠나요? 그죠? 뭐 할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그죠? 그게, 이게 식재정보변경의 실은 뭐였냐면, 품종이나 품종이나 재배 방식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게는 상세하게 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또 식재정보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제가, 그 뭡니까? 표준 수확량을, 아니 그, 평년 수확량을 조정하는 조정값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이 식 말고, 이 식은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년 수확량의 통치기에 관계된 부분이죠. 그죠? 최근 직정년도 5년에, 그죠? 보험에 가입한 해에는 실제 수확량, 가입하지 않은 것은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했수록 가중평균한 것, 가중평균한 게 이 평년 수확량의 앞식이 되고, 뒷부분에 곱하기 B분의 C, 여기에 대한 해당 값이 조정한다는 조정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당시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C값이죠. 평균 표준 수확량이라는 건 B값이잖아요. 그래서 가입 당시 표준 수확량을 평균 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더라라는 값은 조정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이 산출식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뀌는 건 없다. 그죠?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바뀐 올해 업방에 안 바뀌고 있는 것들 있었죠? 대추, 호두, 방 같은 거, 내년에는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약간 좀 뒤늦게 개정이 돼서, 일찍 먼저 상품을 판매한 것들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었는데, 올해 실무에서는 다 바뀌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안 바뀐 거 기억하지 마시고, 바뀐 자료로 다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미자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거 실무 자료에 놓고 해서 제가 자료 계속 검색해가지고, 이거 사진을 다 가지고 온 건데요. 오미자 농장에 있는 사진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제 실제로 마지막에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 이 입품이 다 말라버린다고 했죠? 이거 그대로 두면, 내년 우리 또 성장해 왔고, 여기 막 타고 올라갈 때인데, 여기 이렇게 이전 것들이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는데, 이 잘라버린 것을 삭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삭벌된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삭벌된 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타면서 이렇게 틀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감고 올라가죠. 이렇게 넘굴 거니까, 그죠? 감고 올라가는 거고, 자, 이 지금 모양은, 그죠? V자형인 것 같네요. V자형, 그죠? 자, 우리가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울타리형, V자형, 아치형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V자형이고요. 자, 점점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더 많이 이제, 이제 성장하면서, 요 간격을 다 메워버리죠. 그죠? 다 메워버리고, 아, 이쯤 됐을 때는 오미자가 이제 열렸네요. 오미자가 처음에는 청포도처럼 색상이 연두빛으로 열려요. 그리고 중간중간 익어가면서, 이제 알록달록 변하게 되죠. 변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자는,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거. 처음부터 빨간색이었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청포도 색깔이에요. 연두색, 연두, 조금, 연한 초록, 그죠? 그래서 점점 색상이 변해서, 이렇게 빨간색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오미자 같은 경우는, 말려서 오미자 차로 먹기도 하고, 생을 그대로 액기스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발효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해서 오미자를 먹죠. 오미자가 어디에 좋은지 혹시 아시나요? 오미자가 기간지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장과정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확량 자료에 대한 내용은 같습니다. 사고가 없었을 때는, 표준 수확량과 평균 수확량의 110% 중에서, 큰값을 가져오고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며, 조사 수확량과 평균의 50%를 비교해서, 큰값을 가지고 옵니다. 예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고네요. 큰값이니까 7000 가지고 오겠다. 그죠? 7000에 110%니까, 7700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평균과 조사를 비교해서, 바로 평균의 50%니까, 조사가 이게 크겠네요. 이거는 평균의 50이 3500이니까, 이게 크겠네요. 3500. 여기도 조사가 크겠네요. 여기도 조사가 크겠다. 그죠? 딱 바로 50% 비교해서, 어떤 큰값을 가져오는지. 지금은 횟수가, 가입 횟수가 몇 년인가요? 산출연대 횟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 Y값은 5년이 되겠고요. 자, 전부 돼서 그럼 뭘로 나눠야 돼요? 나누기 5로 하면 되겠네요. 했더니, 6120이 나왔어요. 자, B값 표준수학년 한 번 볼게요. 이거 모두 돼서 다시 나누기 5 했더니, 7100이 나왔네요. 어, 금년도 표준수학년도 7100, B값도 7100. 그죠? 요거는 그대로 1이다. 그죠? 더 계산하고 말고도 없네요. 자, 근데 5년이다라고 하면, 이 값 자체가 0이 되어버리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여기에 이 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은 T에는 1이니까, 뭐만 계산하면 나오나요? A값, 그죠? 과거 평균 수학량만 구하면, 아, 바로 답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6120이 되더라.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5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조금 변행한 거예요. 오미자입니다. 예시 문제, 인수제한 목적물, 오비자는 정말 다분히, 이렇게 가로놓기 나올 수 있겠더라, 라는 거죠. 사실, 인수제한 목적물, 오미자 말고, 여러 개 품목을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막 가로놓기 나오면, 문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은 200만원 이상이고요. 어떤 과수원, 그죠? 제가 삭벌하지 않는 과수원을 했으니까, 뒤의 기후기는 어떤 게요? 식료 3년차가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는 뭐요? 삭벌 3년차가 되겠네요. 그죠? 가지가 과도하게 범모해서, 수관폭이 두꺼워져서, 뭐가, 뭐가 예상되는 거?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그죠? 또는 광부족, 이것만 이렇게 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유인틀의 상태가 적절하지 못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어떤 거? 유인틀이 붕괴되거나, 매우 낮은 높이의 유인틀이 되겠네요. 주관거리가 얼마만큼? 50cm 이상. 그죠?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그죠? 그건 안되겠더라. 중간 사이에 품목 혼식된 거 안되는데, 어떤 거 종류 심으면 안된다고 되어있어나요? 콩, 고추였어요.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미자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특이한 거 제가 암케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표준 수확량, 다른 거는 품종별, 수른별 이렇게 가는데, 오미자 같은 경우는 유인틀 1m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유인틀 길이를 곱하더라. 아직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1과목은 사실 좀 평이합니다. 2과목에 가서는 저희가 주당 착가수를 구하는 건지, 제가 핵심은 그라고 했어요. 주당 착가수를 구하는 건지,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구하는 건지, 주당 착가량을 구하는 건지, 미터당 착가량을 구하는지만 잘 구분하면, 그렇게 종합과수가 어렵지만은 않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착가량을 구했나요? 지금 보세요.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미터당 착가량을 구하는 게 오미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그 하나, 미터당 착가량 구하는 건 오미자가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계속 왜 1과목만 이어서 하시지? 1과목 호탁하고 쭉 이어서 하려고요. 흐름이 조금 끊어지는 것 같아서, 1과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종합과수 너무 어려워 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1과목 조금 쉽게 후루룩 먼저 가고, 2과목 몰아서 흐름 끊지지 않고, 쭉 이어서 설명하려고, 1과목을 지금 몰아서 쭉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강의밖에 안 남아서 1과목도 이제 끝이 났네요. 그죠? 1과목 가뿐하게 하고, 2과목 새로운 마음을 딱 다 잡고, 종합과수 강의 다시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하고요. 지금쯤이면 저희가 공부한 지가 11월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11월, 12월 한 2개월, 그죠? 11월달, 12월, 지금 딱 1개월, 딱 1개월이 지났다. 강의를 시작한 거는, 그죠? 처음에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공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들 마음을 먹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마음가짐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켜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쯤이면 한 번 나를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원래 초심이 중요하죠, 초심이. 내 그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 제일 처음 그 초심을 가졌던 마음대로,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을 잘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라고요. 초심이 변하면 안 되죠. 그죠? 초심이 철심 같아가지고,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스스로 조금씩 단련해가면서, 그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